안녕하세요. 판매원 공정의 판매원TV의 판매원 분석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살림고 형사 12시간 연장근로 제한과 주당근로시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은 2020도 25393 판결입니다. 사건에 근로규직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한 후에 무죄 취지로 파괴한 후에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14년 48회, 15년 46회, 16년 36회 동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은 근로일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합산을 해서 봤더니 주당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48회, 46회, 36회의 주당근로시간 초과 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거죠. 문제는 4일 또는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1일 8시간을 넘더라도 주간 단위로는 52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근로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면 일주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을 기준으로 탐구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회사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주는 5일을 근무하고 어떤 주는 4일 어떤 주는 3일 어떤 주는 6일을 근무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3일하고 4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자인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자인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유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 3일을 근무한다고 칠 때 하루는 16시간 하루는 18시간 하루는 18시간 즉 3일을 연달아서 18시간, 18시간,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합을 합쳐보면 52시간이 안 돼요. 딱 52시간이죠. 그러면 3일을 이렇게 18시간, 18시간, 18시간 일하고 4일을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심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거를 근무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8시간, 10시간, 10시간 즉 28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거기 때문에 주장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게 되지만 대법원은 일주 합격이 52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가산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심하고 똑같이 보게 됩니다. 8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가산임금은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 10시간,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게 된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당 12시간 초과 주당 52시간 초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연장근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대법원의 해석은 연장근로 즉 주당 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적용을 위한 연장근로를 굳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보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해석이에요. 되게 이상한 판단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법원의 해석처럼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즉 연장근로를 이렇게 대법원처럼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연장근로와 주당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다르게 보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즉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주당 12시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대법원의 해석은 원심은 연장근로를 동일한 법에서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전제에서 해석한 거고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고 이런 대법원의 해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법을 꼭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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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